잘했어? 포기했어, 못하겠어. 뭘 포기했어? 잘했어, 형. 잘한 게 아니고. 못하겠어, 못하겠어.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도전하자. 진정적으로 도전을 못하겠어. 너버스하다고 지금. 안 할래, 안 할래. 못하겠어. 못할 것 같아. 알겠어. 못하겠어, 내 자신이 못하겠어. 창피해서, 창피해서. 창피한 것도 아니고 못하겠어, 그냥. 자기가 쑥스러우니까 바로 시작하자마자. 너무 쑥스러워. 시키도 않았는데 날 막 패고 까고 막. 박수하잖아, 그래서 아직 아니라고. 시킬대하라고 했더니 막 사람을 까라고. 등장하는 거 못하겠다. 그냥 기법하겠다고, 포기한다고. 그러니까 긴장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가서 마무리만 하고 와. 나 진짜 제작자한테 면에서 마무리는 짓는데. 그래. 준비되면 들어가지. 그냥 그냥 하면 돼. 그러니까 형 잘하라는 게 아니야. 그래서 조금만 해. 형 다시 신날 수도 있어. 초반에 분위기 좋았단 말이야. 너무 좋았어. 분위기 좋았는데. 나 들어가 어떻게 해. 같이 가야지. 어떻게 마무리를 해도 들어가지 몰라. 아, 너무 좋았어. 죄송합니다. 아니, 괜찮아요. 너무 긴장해. 너무 긴장해. 이게 내 첫번째 시간. 이렇게. 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일어난 것 같다. 이렇게 일어난 것 같다. 네.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. 네. 그럼. 그래서, 그는 3개의 2개의 3개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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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가 되었습니다. 왁스. 왁스는 왁스. 왁스는 왁스는? 네. 예! 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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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리 dólares 잠시만요 넷 내 왜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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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오 마이 와이 오 마이 와이 와이 고맙습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